아니 누가 안 들려 누구 말이 아니 저 피에로 오빠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방금? 응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어디 갈까요? 푸친키? 밀타? 로보? 밀베? 라이모스크? 오늘은 조용히 하고 있을게 왜 왜 그래요 아 오빠 오늘 왜 그래요 도대체 푸친키 시원하게 푸친키 한 번 가시죠 아니 저기 안 맞는다고 총이 안 맞는다고 총이 아 너희들이랑 안 맞아 로키오빠 응 그 오빠랑 같이 일하는 형네 있잖아요 응 결혼했다나 응 애복까진데요 헐 남자 문제 여자 문제? 둘 다 아이고 헐 남자는 근데 지금 담배를 끊어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자 쪽에서 약간 자궁 쪽에 문제가 있나 봐요 아 힘들겠다 약간 자궁 모양이 좀 이상한가 봐요 애를 가지기 힘든 자궁 모양인가 봐요 그러면서 나보고 담배 끊자고 저 나와가지고 끊겠냐? 네? 끊겠냐고 잠깐만 저 지연이 근데 근데 안 그래도 저한테 월요일날 가서 산불과 산불과 한번 가보라는데 저 살아있어요?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알아있네 나 어디 지붕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.. 많아요 애들 뭐지? 오케이 파큼도 먹겠다 갈까 난 총이 안 나왔어 어디로 가야되냐 2-2에 많죠 2-2? 네 무시왈 아니 맞냐고 물어본 건데 아 그래? 질문이래 질문 네 어.. 있는 것 같은데요? 2-3 그런걸? 아 가방 없나? 가방? 와 3맥 가보로 잘하느냐? 너무 좋아서 2-3 내놔 네? 2-3 들었으면 못 뜨는 책이야 내 노래 내 노래 도셉과를 뺏는 오빠가 어딨어요? 왜 없어? 여기 있어 3-3 3-3 3-3 대박사 가방 진짜 안 나와 뭐야 난 총이 안 나오지? 뭐지? 교회도 꽝이더니만 여기 스칼있다 핑 부탁드립니다 여기 어디야? 여기 동사무소 네 2층 얍 4층 조용히 3층 2층 2층 5층 4층 엔포 하나 더 화이트형 핑 여기 탈가 탈가 먹을 사람 저저저저저 1층째 화이트형 엔포 핑 찍어놔줘 트로핑 트로핑 옆에 1층씩 빨간 편네 2-1 같은데 2-2 쪽에 2-2가 아니고 1-2 1-2 가깝네 2-2 가깝네 2-2 가깝네 2-2 가깝네 3 가깝네 오 다시는 다시는 1층 치고 옵상 멘트 나이티야 2층에 하나 헤드 앰프 먹어갔나 뭔데 누가? 안 먹었음 철오픽 다 뒤져봤는데? 나이티야 거기 앞에 테라스인가 거기 집에 들어갔다 와 속이 핀데 진짜 없어요 루샷 네가 먹었네 혹시? 안 먹었어요 뭐 없지? 저 옆집가 거기 있어? 옆집가 다 뒤져봤어 옆집가 다 뒤져봤어 옆집가 다 뒤져봤어 옆집가 다 뒤져봤어 1층 거기 테라스 있는데 아 테라스가 아니고 그리고 방에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하나 여깄다 지방 루시아 차나 기절 일로 걸어와 일로 내가 빼고 보라 루시아 안으로 들어갔지 눈 닫고 아 구상 썼는데 받아들여요? 응 쟤네도 살리겠다 응 킬 안 뜬 거 보니까 살렸네요 여기 쟤발이 파 오케이 땡큐 에너지 드링크 하나 드려? 아 있어 여기 하나 있어 널 안 훔치는데 어 왼쪽 1평 집이야? 오른쪽 끝에 집 1층짜리 집 있어 이동했을 거에요 밖에 있다 앞집 우리 건물! 우리 건물! 어디? 1층 1층 다 죽은건데 제 가방 드세요 오케이 어허 어 달리기 밖에 서리 결국에 내가 말고 피에로 오빠한테 갔구만 나한테 왔어 앞집으로 붙였어요 앞에서 피에로 오빠 박에 그 오빠한테 갔구만 앞집에 하나 기절 있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왼쪽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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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키 오빠 방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? 어 무리였어 그.. 그.. 뭔가 할인을 많이 하는데 소상 없나? 얼마나 되니 안돼요? 잠깐만 비켜봐 줄래요? 내꺼에 또 구석 먹고 갔어요? 어 먹고 왔어요 여기 하나 퀴즈를 더 있었는데? 여기 있네 램프 내가 먹어야겠다 그리고 뭐가 이렇게 먹느냐 눈이 없는데 눈이 없는데 나 안 보이냐 아 방금 지트에 하나 껐어요 왜? 온라인 튕겨가지고 썰 먹었거든요 엄마랑 게임이 없어 요즘에 왜 이렇게 가제? 아제 서로 비춰요 뭐 맨스테션 박끗 화이트에이 나 라오워랑 이런거 다 해봤어 뭔가 다 있어요 요번에 그거 나왔다던데 파크라이 포 여자 주인공 편 파크라이 파크라이가 아니고 그거 아니야? 아 파크라이란다 언차티드 언차티드 아 이미 나왔어? 나온지 좀 됐지 나왔는데 요즘에 요즘에 CD를 안 사고 있어가지고 마티레스 들으면 회사에 들은 거 없다 아 나 지금 팔아버릴 거 없네 근데 회사 들고 가면 회사에서 했다 지금 너무 아네 회사에서 게임해도 돼? 네 회사에서 못한다고 미안해 미안해 무슨 놈이야 회사에서 게임 플레이 아니 뒤쪽이 멀렀게 돼요 음 안 말아봐 자기를 다하고 남는 시간에 그냥 하면 되지 아 갓바 남는 거 없나 아이 아 근데 요즘에 너무 바쁘긴 한데 아니 주간에 일을 하면 좋은데 야근이야 야근 아 주간에 할 거 하나도 없고 원차티드 포 세일난다 아 그래요? 근데 나 그거 스토리 다 봐가지고 봐도 재밌어 봐도 20% 할인 아 다 있는 게임들만 있어 하루는 형 나도 CD 좀 팔아요 CD 좀 난 그거야 계정이야 아 계정으로 해요? 형도 나처럼 다운받는 타입이구나 귀찮아 나는 무조건 CD 사는 타입 근데 보통 CD 많이 사지 중고로도 팔 수 있잖아 나 근데 택배 기다리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다운받는데 출시하자마자 그냥 하고 싶으면은 그날 그냥 가서 직접 사우면 되지 특별히 기다려 귀찮잖아 아니 택배 아니 근처에 파는 데가 없으니까 차 끌고 나가기 귀찮잖아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귀찮아 잉고 그냥 다운받으면 되는데 뭐 맞아 다운받으면 되죠 가입투 싸 뭘 더 그냥 그냥 재그만 하면 되는데 아 그건 내가 동의 못 하겠네요 라스트 라디오는 갈까 ale 참말program tus s 그렇게 진심이었던 것 SB 것을 snacks 저걸 먹어야 하는데 못되고 계신거 아니에요? 아니 지금 뭘 버릴까 그러고 있던데 수가 저번보다 더 비싸진 거 같네 신화가 안 나오네 미니 엄청 나오더니 패치됐나 봐 그쵸 요즘 미니 안 나오죠? 어제도 나 미니 거의 못 봤어 아 집에 가..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 뭐지? 나 순간 나쁜 말 나올 뻔했는데 꼭 참았어 왜 왜 왜 왜 어 넌 할 아이잖아 해도 돼 아이 제일 말 딱 듣고 뭐 개소리야 으르라고 했더니 전 스물네 살인 걸려구 너 나이 서른 4시야 나 아냐 아까 민트 까잖아요 민트 까잖아 민트 까잖아 민트 까잖아 민트 까잖아 야 민트 뭐 조작 못하냐 너 솔직히 말해 너 속였지 너 그거 니꺼 아이디 내꺼에요 내꺼 내가 정말 의심스러워서 전에 아이두 님 처음 본 날 물어봤잖아 하하하하 아니 내가 아는 형이라고 그랬거든 아는 형이라고 그랬는데 형 우아지 소리 오자마자 저기 아이두님 죄송한데 냉동이 진짜 스물네 살 맞아요 그거부터 물어보더라 하하하하 아이두님한테? 네 아이두님 몇살? 스물리홈인가 여덟인가 스물리홈인가 그러고 아이고 어 어 요 집에 우아지랑 오토바이 갔음 어디 핑 노란 핑치 카피 감 아 드라이버 가고싶다 나 내일 드라이브 또 갈거지롱 새차 해야돼 내일은 아 나도 새차 좀 해야돼 난 새차했는데 실전에 기왔어 아니 저거 돌리면 잘 돌아가요 그 뭐지 자동세차 돌아가면 어 겁나 잘 닦이는데 기스도 많이 나 기스도 겁나 많이 나지 근데 그 뭐지 뭐 좀 기계 좀 새거인데 가면 괜찮다던데 아니야 그 내가 보기에는 그 솔에 먼지가 잘 붙었던게 그 솔 그대로 닦여 그래 형 그 제가 유리막 코팅 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그 형 오아지 하나 더 붙었어요 저 집에 3층집 오케이 내려가고 있자 유리막 코팅해도 기스 많이 나나? 어 나 유리막 코팅이 벗겨지지 시발 손세차 해야겠다고 딱 그냥 자동 돌리는데 유리막 코팅 가서는 오히려 더 관리해야 되잖아 형 아직 1년이 안됐어요 차가 야 나도 2년밖에 안됐다 어 나는 첫차 나 나 첫차는 손세차만 했는데 두번째 차는 자동세차 돌렸어 아 두번째 차는 형 하나 옥상 두산 형 하나 옥상 확인 유지 목상 팔 못했지 그니까 자동 돌려 에? 자동 돌려 아니 나 좀 무서워 다시 까만 까만색이야 흰색이야 흰색 흰색 흰색은 돌려도 돼 흰색은 돌려도 돼 돌려도 된다고요? 어 까만색 까만색만 아니면은 괜찮아 까만색이랑 어두운 차 아니면은 돌려도 돼 나 쏴도 되냐? 형 같이 쏠래요? 아 띈다 아이씨 내려갔다 내려갔다 나도 쏠려고 400 꼈더니 아 아 춥다 두특가요 우리 그냥? 잠깐만 다시 옥상 다시 옥상 내가 예전 차가 까만색 찬데 와 난 너무 싫어 이게 까만색 절대로 안탈거야 쓰레기야 나도 흰색 사고 싶어 흰색이 최고야 난 지금 쥐색인데 쥐색도 괜찮아 보이던데 네 이쁘긴해요 형 2층 옥상 쏠까요? 옥상? 나중에 좀 뜨지 색깔이 쟤 누우면 쏘자 누우면 쏘자 누웠다 잠깐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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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 맨 위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오케이 잠깐 잠깐 쇠색이 하나 둘 셋 고 아이고 아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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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들어간 거 같아 이거 다른 애다 기절한 애 내가 쏜 애랑 형이 쏜 애랑 틀린 애야 아니야 같은 애야 빨간 옷? 빨간 옷 도대체 맞지 빨간 옷 빨간 옷 빨간 옷 빨간 옷 빨간 옷 우퍼를 차로 막아놨어 저쪽 끝에 있어요 방에 응 확인 살짝 나오려고 한 명당 계단도 볼게요 계단! 큰일 났다 나이스 하나 더 올라온다 계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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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이고! 뭐야 나 뭐 맞고 죽은거야? 뭐야 나 뭐 맞고 죽은거야?